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2022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2분날 즐겁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줄 명언은 성공의 비결은 단 한가지 잘할 수 있는 일에 광적으로 집중하는 것이다 톰 모나건 감사스마일도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많이 고민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아침마다 방송을 하는 게 즐겁고 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좀 힘들긴 하지만 저는 이 또한 지나간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제가 2009년도부터 12년도 사이에 이런 시장을 한번 경험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또 이런 시장도 경험을 해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오늘 즐겁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지만 마음만큼은 늘 따뜻한 당신이길 빌어보고 화이팅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어제 원흥역을 지나가다가 고향창능사전청약 관련해가지고 12월 공고 예정이 붙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한번 해보니까 여기 02381-4007로 전화를 해보니까 12월 20... 그러니까 다음주 금요일 12월 30날 일단 입주자 모집 공고를 지금 한다라고 하는데 이제 블럭이 어떤 블럭이냐라고 물어봤더니 말씀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일단은 S3블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확실하게 입주자 모집 공고가 다음주 금요일날 나오게 되면 제가 토요일날 쯤에 한번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기다려주시고요 고향창능사전청약 S3블럭 기다리시는 분들은 일단 조금만 기다려주시라는 말씀 드리고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시작하시기 전에 항상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토미노의 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이야기 2023년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부동산 R114 기사를 토대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 이 오토미노님이 상당히 부동산 이야기를 쉽고 편안하게 이야기를 해드리는 분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할 건데 제가 링크란에 이 원문을 블로그 링크 원문을 그대로 제가 남겨드릴 테니까 제 방송 보시고 한 번 더 보실 분들은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블로그 이후 추가해가지고 관련된 자료가 너무너무 잘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상당히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는 오토미노의 부동산 블로그도 좀 사랑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이번 정부는 주택가격 상승기에 도입된 대출이라든지 세금, 청약 제도 등에 대한 규제 완화와 수요 진작을 위한 공급 대책, 금융, 세제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2013년 경계정책 방향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일부 개선안 같은 경우에는 국회 통과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관련법 확인이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관련 기사까지 보시면 좀 더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오늘 시간 관계상 핵심적인 내용만 이야기를 드리고 이 블로그 포스팅을 개인별로 한 번 더 참고하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부동산 취득세 과세 표준 실거래가로 변경이 된다 실제 취득한 가액에 따라서 취득세를 납부해야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취득 취득세는 시가 인정액이 적용되는데 2023년 증여부터는 내년 증여분부터는 시가 표준액이 아니라 시가 인정액으로 취득가액이 매겨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월 달에 증여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일반 거래처럼 과세 표준이 실거래가 수준으로 적용됨에 따라서 취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래서 증여를 만약에 생각하시는 분들은 진짜 12월 31일 전까지 증여를 하시라는 말씀드리고요 양도소득세 2월 과세가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됐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가점 기준이 조정되는데 기존에는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가점이 산정 기준이 조정됩니다 5년 이상 무주택일 경우에 5점이 배정되던 배점이 무주택 기간을 3년당 3점 최대 15점으로 변경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장기근속자분들은 조금 내년에 청약 당첨이 좀 유리해졌다는 말씀드리고요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이 요건이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해당 시군 거주 무주택자로 제한된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이 달라지면에 따라서 일단은 거주지역 요건을 폐지하게 되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이 완화됐는데 미약분 만약에 발생 시에 반복해서 청약을 진행해야 했던 현장의 불편함을 감안해서 본 청약 60일 후에 파괴되었던 예비 당첨자 명단을 180일 연장하고 예비 당첨자 수도 세대 수의 500% 이상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이 폐지가 된다고 하면 서울에 줍줍도 생겨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청년 맞춤형 전세 특례보증 한도가 확대됐습니다 만 34세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맞춤형 전세자금 보증을 1억 원 한도로 운영 중인데 특례보증 한도액을 1억에서 2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가 개선했는데 구조 안전 항목에 대한 가중치를 50%에서 30%로 줄이고 주거 환경과 설비 노후도 비중을 30%로 높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재건축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수월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월세 세액 공제율 및 주택 임차 차익금 원리금 상한액도 공제 한도가 상향됐습니다 기존에 15%까지 월세 세액 공제가 확대가 기존보다 15%까지 월세 세액 공제가 확대되고 2023년 내년 연말 영상 부분부터는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까지 기존에는 4,500이었는데 5,500만 원 이하까지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월세 세액 공제율이 최대 15%로 상향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혜택이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세 원리금 상한액 소득 공제 한도도 2022년도에 비해서 100만 원 높아진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 제도 개도 기간이 내년 5월 31일까지 개도 기간을 1년 더 연장을 했는데 이것도 2023년 6월 1일부터는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가 될 경우에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이런 부분도 주택 임대차 신고 제도도 확인을 해주시고요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금액도 상향됐습니다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이 6억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됐기 때문에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 원 이하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12억 원으로 조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가도 배제가 지금 폐지가 될 어제 이제 보니까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2주택자에 대한 다주택 중가세율도 폐지되어 됐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세표준 12억 원이 넘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중가세율을 적용받지만 최고세율이 현행 6%에서 5%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환율은 주택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왔던 세부담 상환율이 150%로 일원화됩니다 이 부분도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파트 관리비 공개 대상 50세대 이상 공공주택으로 확대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공공분양 미혼 청년 특별공급 도입됩니다 내년 공공분양 청약 시에 신혼부부라든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등의 기혼자 중심의 특별공급 기회가 미혼 청년에게도 주어진다 이 부분도 하나의 큰 내년부터 달라지는 그런 제도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민간 분양 면적에 따라 청약 가점제도 개편되는데 투기 가율 지구 내 중소형 면적에 추첨제가 신설되고 또 투기 가율 지구 내 중소형 면적 같은 경우에는 가점제 100%로 공급돼 있는데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 기간이 짧은 청년층의 당첨비가 적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규제 지역 내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가점 40% 추첨 60%를 적용하고 60m 초과해서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같은 경우에는 가점 70, 추첨 30%로 추첨제비율이 늘어나면서 대형 면적 같은 경우에는 중장년층을 위해서 가점 비율을 높였다 이 부분에 있어서 조정대상 지역이라든지 비조정지역 같은 경우에도 좀 다 상의하기는 달라지는데 조정대상 지역 85 이하 같은 경우에는 추첨이 60%고요 85m 초과는 추첨 100%를 적용합니다 근데 거의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내년에 투기 가율 지구는 거의 없어질 것 같고 조정대상 지역도 다 비조정적으로 풀렸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과연 서울이 내년에 투기 가율 지구에서 조정지역으로 풀릴지 아니면 아예 조정지역까지도 폐지가 될지 그거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생활안정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가지고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이 기존에 적용되어 왔던 대출한도 2억 원을 없애고 총 기존의 LTV라든지 TTI 내에서 대출을 관리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내년에 시행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그런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허용하기로 했고요 또 허그에서 운영하는 임차보증금 반환 대출 보증 한도도 기존 1억에서 2억 원으로 지금 확대해야 될 예정입니다 일단 이런 부분도 임대인이라든지 임차인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애 첫 주택구입자 취득세도 감면 요건이 완화되는데 이건 해당되시는 분들 꼭 확인하셔가지고 소급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대상도 확대가 되는데 고금리와 매출의 극감으로 상환 부담이 늘어난 차주에게도 채무조정이 적용되는데 6억 원 이하 주택차주가 실직이라든지 폐업, 질병 등의 이유로 대출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 원금 상환을 최대 3년간 유예해주는 채무조정 대상자가 탄력적으로 선정될 예정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상환이 좀 힘드신 분들은 이런 채무조정 대상을 확대를 해서 꼭 이런 혜택을 받아가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민 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가 되는데 제가 지금 확인한 바로는 1,4분기에 지금 출시가 될 것 같고 설 명절 전에 출시가 될지 아니면 설 명절 이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빨리 좀 이게 시행이 됐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안심전환 대출이 기존에 6억에서 9억까지 대출 한도도 5억까지 그리고 일단은 금리 같은 경우도 4% 고정금리로 지금 갈 것 같다 보니까 서민과 실수요자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추가적으로 이제 퇴거자금 대출도 전세의 퇴거자금 대출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꼭 확인을 하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광주에서 이야기 드립니다 임대인 미납 국세연람제도 실효성이 또 강화됐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임차 보증금 경공매시 당일세보다 우선 변제를 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깍둥전세 문제가 또 심각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내년에 변경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빠르게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오토미노의 부동산 이야기가 상당히 제가 어떤 그런 유명하신 블로그보다 상당히 잘 정리가 되어 있고 제가 보니까 2023년 주택시장 전망과 정격 방향에 대해서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는 제가 다음번에 한번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2023년 보금자리론 확대 운영 관련해가지고 함께 읽으면 좋은 글리로 지금 되어 있는데 한번 잠깐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보금자리론 확대 운영 방향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6억 이하 주택의 부부합산 소득 7천만 원 이하로 해서 2022년에 기준 보금자리론이 진행됐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례보금자리론이 들어오면서 주택가격 9억 원 그다음에 대출한도 5억 그다음에 DSR 보지 않고 소득한도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일금리 산정체계로 진행되다 보니까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1년 1시 적용이라는 점 그리고 주택가격이 6억에서 9억까지 확대되었다는 점 대출한도가 5억까지 증가했다는 점 금리는 단일금리를 적용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추가로 우대금리도 적용을 한다고 하니까 대출을 만약에 받기를 희망하신 분들은 일단은 대출을 신청하는 시점에서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한 번 더 개인이 주거래 은행에서 한 번 더 확인을 하시라는 말씀 오늘 좀 드립니다 오늘 방송을 마무리를 해드리면 감사 스마일은 계속해서 저에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2023년도에 집값이 계속적으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느냐 제가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일단은 지금보다는 내년 전반기 1, 3, 2, 3, 5기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미국이 금리를 갖다가 계속적으로 인상을 갖다 하기는 물론 연준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지 않고 또 하나의 변수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과연 내년 초에 만약에 종전이 된다라고 하면 또 세계 경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또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으로 지금 많은 언론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매스컴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 연말이고 또 크리스마스인데도 그런 내년의 그런 우울한 안 좋은 이야기 때문에 오늘부터 지금 우울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대로 즐기고 또 내일은 내일 오게 되면 그때 가서 걱정을 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무작정 뭐 걱정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일단은 지금 내년에 달라지는 이 부동산 제도를 보면서 나하고 내 스스로 그러니까 내 우리 가정과 여기에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 또 내 개인이 내가 또 미혼이라고 하면 일단은 여러 가지의 미혼 특별공급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시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023년도 계획을 이제 일주일도 남지 않은 오늘로 보니까 디만에서 8일입니다 올 한 해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게 이제 8일 남았는데 8일 동안 2022년을 되돌아보고 또 2023년 계획을 신년 계획을 또 세워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에 오늘 아침에 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일단은 오토미노의 이 부동산 블록포스팅 내용을 제가 링크를 다시 걸어드릴 테니까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 드렸지만 세부적으로 신문기사까지 자세하게 링크가 걸어져 있으니까 꼼꼼하게 한 번 더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한 번 읽어보시면 정말 정말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국회 통과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법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변화되는 상황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내년에 이런 2023년도 달라지는 이 부동산 제도만 완벽하게 숙지를 하고 있다고 하면 내년 또 내후년에 여러 가지로 또 내 집 말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도 크리스마스 이브 성탄 전날인데 감사스마일은 일을 합니다 그리고 즐겁게 오늘 아침에 또 방송을 했고 또 내일은 하루 쉬는데 26일날 또 아침에 기쁘게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성탄절 연휴가 또 시작될 수도 있는데 가족들과 편안한 크리스마스 보내시라는 말씀 드리고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끝까지 시청해 주신 감사스마일 부동산 TV 감사스마일 TV 애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